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멘탈 도우미 천만전자입니다. 저녁시간인데 늦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깐추리형은 한 번씩 책을 읽어요. 종종 책을 많이 읽는 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5권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최소. 읽다 보니까 나름 좀 유익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또 모처럼 전에 한 번 월급날마다 삼성전자 주식사는 그런 책이 하나 있었죠. 그 봉현이 형과 그 작가를 통해서 또 알게 된 분입니다. 이분도 모처럼 책 한 권을 제가 한 번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작가분이 이름이 알고티비네. 유튜브는 알고티비고 성함은 박현아님이네. 박현아. 박현아 작가분이에요. 여성 작가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죠. 여기 왼쪽에 있는 분. 오른쪽에 있는 분은 신랑 같아요. 신랑. 서창호 씨라고 하는데. 서창호. 서창호, 박현아. 이 두 부부인데 이 부부가 상당히 보니까 재테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가를 보니까 박현아 작가를 보니까 교사로 일하다가 전업주부가 된 분 같아요. 전업주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또 뭔가 불안감이 있겠죠. 외벌이에 따른 그런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무슨 공부를 했냐. 돈 공부를 한 거야. 돈 공부. 왜냐하면 돈을 벌이겠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살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더 좋은 집에 갈 수도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노후에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돈이야. 젊어질 때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모아야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지 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 그리고 복리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자분하게 블로그에도 기록하고 유튜브로도 소통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응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강의도 한다고 합니다. 글도 쓰고 있고 종종 보니까 유튜브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신랑 분은 보니까 대구은행의 PB 지점장이네요.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분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책 속의 주인공은 일단은 우리 박현아, 서창호 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이고 한번 쭉 훑어볼게요. 보니까 박현아님이 그 쓴 스토리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차분히 살펴보니까 가난도 금융 문맹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에필록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가난 물리고 싶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난. 말만 들어도 아주 막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그 가난 자식들한테 물리고 싶으면 한 명도 없을 거야. 근데 우리는 금융 문맹이 금융 문맹에 대해서 물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금융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전달한 부모가 몇 분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우애우애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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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쭉 올라가면 그런 게 없었지. 아예 그런 것 자체는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겠냐. 달라지지 않겠냐. 우리가 좀 약간 뭐 미약한 지식이라도 경제 지식이라도 금융 지식이라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금융 문맹 가난은 되물림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프로로그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 모두가 주식을 소유하면서 자본과 가족이 돼야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이렇게 책도 쓰고 지금까지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글도 쓰는 아주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인데 상당히 참 보기 좋은 모습을 계속 꾸준하게 책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주식 부자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실천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스텝 1, 스텝 2, 3, 4 해가지고 스텝 1에서는 보니까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겠죠. 개설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 있고 스텝 2에서는 현금 증여하기죠. 우리 아이들한테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나와있어요. 나이대별로 나와요. 1살에서 10살, 20살까지 또 그리고 성인이 될 때 얼마 얼마를 넣어야지 이렇게 절세를 될 수 있다. 그 증여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들을 잘 꼼꼼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스텝 3, 종목 선정하기 이 종목 선정도 중요하겠죠.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아이들한테 주식도 사주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주식 투자를 할 것인지 그래서 자녀가 취직했으면 하는 회사를 찾아야 되고요. 이왕이면 1등 회사다. 1등 회사 내가 항상 간중하죠. 1등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에도 주목을 해야 돼. 주목을 해야 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또 우리가 항상 내가 늘 얘기하잖아. ETF 좋은 ETF를 발굴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면서 같이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를 100억의 자본가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두 부모가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깨달아야지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 목차도 목차를 간단하게 볼 거예요. 목차 보면은 첫째 마당은 아파트를 놓치고 돈 공부를 시작했다. 신혼 때 상당히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 그래서 신혼 때 왜 남들처럼 아파트를 안 샀을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벼락까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쭉 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30년 만기 만기 대출이죠. 대출 만기 아파트가 노후를 해결해 줄까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벼락까지 항상 유행했죠. 요즘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요즘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이 벼락까지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 쓰든지 탈출해 보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못 사도 우리는 세계 1등 회사는 살 수 있지 않느냐? 세계 1등.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뭐 그 관련된 이야기도 풀어놨고 그리고 엄마가 보니까 문과생 같아. 문과생이라서 그런지 약간 좀 감수성이 뛰어난 분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는 자기 나름도 고생했겠죠. 뭐 경제, 용어, 지식들이 한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공부하면은 전혀 모르지. 하면서 그 고생하고 배웠던 것들을 차분하게 잘 풀었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아주 사이좋게 또 유튜버로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알고티비 유튜버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아주 멋진 부부인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둘째 마당, 셋째 마당. 첫째 마당이고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넷째 마당까지 쭉 이어져 나갑니다. 둘째 마당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 학원비 같은 거로 해가지고 주식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냥 게임만 이렇게 노는 거면 완전 열중하는데 차라리 아이들한테 한번 좋아하는 게임,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그 장난감은 또 어느 회사인지 관심을 좀 불어넣어 준 거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맥도날드 좋아하면은 이 맥도날드를 우리가 좋아하기 이전에 그에 대한 주주를 한번 대어볼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주가 만들게 하는 거죠. 관심을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디즈니도 마찬가지겠지. 요즘 디즈니 관련된 영화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마블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에 관련된 호기심을 주주로서 아이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장에서 알 수 있겠고 셋째 마당에서는 실전적으로 해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이왕이면은 장투래요. 장투로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나가자. 그럼 결국은 뭐야? 첫 번째 증권 계산, 증권사 계좌를 계산해야겠죠. 아이들 거는 미성년자라서 직접 가서 계좌를 계산해야 돼요.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상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녀 주식의 실전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현금 증여 관련된 이야기들도 쭉 설명을 전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녀가 아직 취직했으면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지 세계 1등 회사를 조사하는 방법, 미래 성장에 관련된 산업에도 한번 주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하여튼 평범한 부모가 완전 아이를 위해서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이 아시죠? 분산할 때 ETF ETF도 어떤 ETF가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ETF를 찾아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로봇이 있는지, 게임이 있는지, 반려동물이 있는지 어떤 관련된 산업군, 그런 ETF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ETF 투자의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가족이 투자 원칙은 어떤 것인가? 우리 자녀 주식은 매도는 없다. 무조건 간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계속 사고 팔고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가 더 안 좋아. 성적이 부모들은 성인들은 그래요. 좀 사면 좀 좋아가지고 더 사고 팔고 하는데 이왕 아이들 계좌는 안 팔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이라는 이야기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주식 계좌도 공개도 하고 자녀와 함께 주식 투자하면서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평범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어떤 주식을 사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책을 쭉 읽어가 보면 그래요. 이분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금수저는 아니야. 금수저는 아니다 보니까 신혼 때 만나가지고 은행원 남편 그리고 교사 출신 아내가 만나가지고 착실하게 공부도 했고 부모 도움 없이 힘으로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렸어. 하지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껴요. 열심히 저축을 해봐야 해봐야 아파트 하나 사기가 힘든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뭐 저축한다고 해가지고 능사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 자기들의 그 힘든 상황들을 잘 풀어냈어요. 특히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견두리에 사느냐? 하여튼 그 아파트를 그 당시 때 샀던 사람하고 안 샀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안전 말 그대로 벼락부자 되는 거고 없으면 벼락까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될 건가 고민하다가 결국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이제 또 고민을 했겠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과 차를 살 돈으로 뭐 주식 투자도 해야겠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졸리 선생에 대한 그런 영상을 또 보면서 또 많이 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졸리 아저씨가 계속 집도 사지 말고 주식 투자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 학원비 줄 돈으로 한번 주주가 되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전 이 부분에 봐서 책을 읽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이들한테 그 수많은 돈은 제가 학원비 들었는데 차라리 그냥 어설프게 공부할 바에는 그 돈 가지고 오래전에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삼성전자 주식이나 사줬으면 마이크로스는 지금쯤 엄청나게 주가 올라왔을 텐데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그때 못했던 무슨 공부나 이걸 그때 하면 더 좋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생각을 많이 갖게 해줬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학원비 많이 들어가죠. 요즘 뭐 애들 때문에 등골 브레이크가 되는 거 아니야? 저 보면은 그 정도로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고집했으면 학원도 보내지 말라는 어떤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주식을 사줘라.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던데 그게 부모 입장에선 그렇게 쉽지가 않아. 또 아이들이 뒤처지는 모습 보면은 어떻게 했을든 돈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가르쳐서 실력을 높이고 싶지. 근데 또 마음가치가 안 해. 내가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학원 보냈다고 해서 아이들이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 갈등이 많이 합니다. 부모들이 갈등을 많이 해요. 하여튼 최대한 학원비 줄여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식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미성년자를 위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목체도 설명했지만은 아이들 주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 경제에 대한 관심 금융 관심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영어가 있거나 장난감이 있거나 게임이 있으면은 그 관련된 기업도 한번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주가 되어보는 것도 어떨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아이들이 이제는 잘 성장해가지고 100억 자산가 하여튼 뭐 100억을 떠나서 좀 자산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모의 그런 하나의 욕심이 욕심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바람이겠죠. 바람 다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가난을 대물림 받아가지고 굉장히 개고생하면서 사는 거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왕이면 어릴 때부터 잘 키워가지고 금융의식을 잘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말 그대로 부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죠. 부 이 풀을 이루어야지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니까 큰 모든 부모들이 희망상일 거예요. 바람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배럭 자산가를 키울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현실적인 내용들 상당히 좋아요. 아이들 키울 때 용돈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많이 해줘요. 용돈 관리 어떻게 하면 용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생활 속에 경제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교육을 잘 해줘야죠. 아이들 모르는 애들이 많으니까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돼. 좀 쉽게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이트나 것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키워드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베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우주항공 관련된 것도 있고 클라우드도 관련되고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쭉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보면 이게 뭐 꼭 아이들뿐이 아니라 그 초보 있죠. 초보 초보 투자자 주린이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 주린이한테도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들이 상당히 좀 유익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익하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 30대 그 여성분이에요. 주부죠. 주부 주부이자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가 쓴 책이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고 좀 많이 와닿습니다. 와닿기 때문에 저도 쉽게 읽고 한번 책을 후루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보면 좀 괜찮겠다. 이런 책 하나 선물용으로 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비 부모 뭐 30대 20대 예비 부모들 읽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책을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젊은 아이들한테 선물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40대 50대 주린이 분들이 읽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회되면 꼭 한번 이 책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값은 보니까 17,000원 정도 아네요. 17,000원 17,000원 정도 아네요. 부담되는 분들은 도서관 가서 도서관 가서 읽으면 돼요. 도서관 가서 빌려서 읽어보시고 책 한 거 사고 싶은 분들은 가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 다 온라인에서 책을 사더라고요. 10% 정도 할인도 받고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또 주린이의 시절로 돌아가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다시 해야겠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 초심을 한번 다시 되새기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우리 박현아님하고 우리 서창호 이 두 분 이 부부죠. 하여튼 이 부부의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부부끼리 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서로 경제 공부도 하면서 아이들도 키우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겠네. 완전 금상첨하지. 아이들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의 미래에도 상당히 밝아질 것 같아요. 밝아질 것 같다. 하여튼 재미있는 책들이 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책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주식 부자 만들기 시중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한테 책을 보내주고 싶은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또 보고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떠들어도 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더 좋은 책이 있거나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홍보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틈틈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식 때 봬요. cl repeats 조약 Eisen constitu oops fill